안녕하세요. 와인시크루의 캡틴을 맡고 있는 래퍼 식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스탠더 언더그라운드 챌린지 되게 좋은 취지의 움직임인데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. 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한테도 좋은 기회고 그래서 너무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챌린지 비트 사실 제가 고르는데 되게 어려울 정도로 다 너무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특히 이 비트를 딱 듣자마자 제가 여기에 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프로듀서님께서도 샷아웃 DRT 되게 잘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작업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곡 제목은 Area Code고요. 곡 내용은 제가 있던 곳에서는 보통 본인이 사는 지역번호를 가사에 샷아웃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드문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한번 좀 재밌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해서 재미의 요소로 704라는 제 지역번호를 가사에 녹였고요. 또 곡 내용은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작업하면서 조금씩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스킬풀한 랩으로 청각적인 어떤 재미를 주면서 여러분들께 표현하고 싶어서 작업한 그런 곡입니다.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챌린지고 또 실력이 좋은 분들이 아직 이름을 많이 못 알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. 그래서 여기 챌린지 많은 참여 해가지고 본인들의 실력을 좀 마음껏 뽐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